안녕하세요. 오사카로 떠나기 하루 전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애매하나? 자, 가서 친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 친구를 태웠습니다. 근데 지금 친구가 안 보이네요, 카메라에. 자,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기분 어떠세요? 신나요? 오사카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아, 비 온다. 나 이게 그거 아니야. 포토 월에 기자들 주는 거. 그래, 맞아. 여기서 찍었어, 오는비도 그때 사진. 어, 지금 너무 추워요, 그리고. 갑자기 너무 추워, 어제 또 한테 했는데. 아, 너무 떨리는데, 잠깐만. 우리 일본은 다 못하잖아. 그거 구글에 해줘. 아, 구글 번역기로? 어, 네이버로 있어. 유심칩 받으러 왔습니다. 일로 오는 게 맞아? 맞아, 내가 확인했어, 네이버 블로그에서. 좀만 있다가 들어가면 되겠다. 아, 근데 진짜 할 거 없다, 일찍 오니까. 어, 여기는 텅텅 비었다, 여기는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 나 파란색이야. 옛날 사람이야, 이거. 요즘 사람은 이거지. 제가 잠깐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설레고요. 많이 설레네요. 인스타그램 중독자. 중독이야. 너네, 너네 우카로카 채널 봤어? 가끔 봐. 무슨 영상 봤어? 말해봐. 그건 나오는 거. 난 이 나오는 거 밖에 안 봐. 그 뭐야, 일본 콤라멜 유비하는 거. 아, 그거? 나 친구들과 콤라멜 사오라 그래. 옛날 영상은 별로 안 본 적 없어? 나 그것도 봤어. 루스라핀 팬미팅 가는데요. 아, 루스라핀 팬미팅 간 거?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사쿠라 선생님이 다시 우카로카 채널 보신 때면. 사쿠라 선생님이 아이종 끝나고 그때 인스타그램 라이브 한창 하실 때 그때 유튜브 채널 요즘 보고 있는 건 뭐냐고 그랬는데. 우카로카 일파였어? 우카로카도. 아, 이 게임에서 얘기했어. 진짜? 어. 이거 월클이지. 월클 유튜브 아니야, 월클. 월클 인증 도장 받았나? 그래, 이런 거 연습해야 돼. 도이레와 도우 데스까? 어딥니까? 과시상식? 과시상식? 한 개, 히토치. 두 개, 기타치. 세 개, 미찌. 네 개, 요찌. 그 다음 몰라. 그 다음 다섯 개, 나나찌인가? 우리 세 명이잖아. 그래. 세 명이잖아. 근데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주세요. 면징팟 가려기면서. 요거 미찌. 이거를 몰라. 이거. 에 또 에 에 미찌그라 사이. 너무 애매한데? 이거를 모르겠어. 아니, 너무 애매. 네. 진짜 일본 같아. 진짜 일본 같아. 진짜 가는 거야, 이제. 진짜 가는 거야, 우리? 아니야, 나 너무 떨려. 비행기 케이크인데? 뮤직비디오 케이크인데? 뮤직비디오 케이크인데? 자, 하늘 보소. 호텔 앞에 왔습니다, 약간. 1번에 왔는데 사실 실감이 별로 안 나. 그냥 간판만 1번 오고. 야, 한국이야. 딱히 지금 뭔가 차이를 못 넘겨서. 약간 자측 동행 정도? 다른 게? 자, 그러면 호텔에 집 맡기고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크다가 일본어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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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크다가 일본어로 뭐냐? 크다. 비크. 아니, 이씨. 크다가 왜 필요해? 도시아, 크다고. 도시아, 이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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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좀 잘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가 맞나? 여기 맞아. 여기 맞네. 맞아? 여기 맞아? 어디가? 똑같잖아. 맞네. 여기네. 여기네. 들어가, 들어가. 여기ام가. 여기네. 여기네. 이달. 이달. 들어가, 고마워요! 안녕! 강심 특산 숱이 입어야 되지! 강심 특산? 우니 먹냐? 우니? 우니 환장하지. 우니스키도 했어. 우니? 우니가 멍게야랑. 이런 것밖에 없는데. 아니, 여기 페드로 시키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돼잖아. 그러니까. 해물 6회 덮어. 해물 6회 같은데, 6회? 6회? 오.. 기 빨린다 구글 번역기 구글 번역기 어떻게 뜯어? 기타임이 나리마스 기타임이 나리마스 오오오오 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는 법 느낌이 맛있게 먹는 법 그런지 많은 게 많아 오오오 이거 누가 왔거든? 펜치? 음 맛있다 맛있으면 남자는 막 오마이 뭐 이러잖아 이게 구조 맛있다 어우 짜다 회덮밥인가? 그런 것 같지 냄새가 엄청 고소하지 김에다 싸먹는 것 같지 오 잠깐만 잠깐만 어때? 땅과 야사시 흐흐흐흐흐 뭐 왜 이렇게 맛있지? 야 이거 좀 전반자보다 살이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500엔 있네 500엔 500엔 아니야? 어디? 아 아 알아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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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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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쿠엔 산하쿠엔 방금 방금 되게 신경을 봤는데 해외점에서 레몬워터 이거 91엔짜리 샀는데 5000엔 밖에 없어가지고 지폐가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지폐 넣으니까 막 하면서 잔돈 나오고 나 이런건 태어나서 처음 봤어 나는 뭐야? 나 진짜 나 너무 놀랐어 장만 아니면 돼 장 장? 리바이헨초 리바이헨초 되게 조그마한데 그러네 예쁘다 리바이헨초 기타 가다 아이고 오 야 방 큰데?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우와 넓다 방을 상당히 잘 골랐는데 오 오 수게 와 겁내낼게 보인다 오 짠다 들어가서 찍으면 안 돼? 오 오사카노 야경 지하철을 못 타 지금 회사 달라져 오사카 주호선 리언노 서버웨이 무책하시 한승이 왜 이렇게 개지 잠깐만 출거 28번 출거까지 있는데 흠 아 너 진짜 가만히 좀 있어봐 진짜 와 진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너무 높다 다리 떨려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잠깐만 와 진짜 예쁘다 우리 사진 찍으려면 한명씩 이동해야 돼 우리 호텔 어떻게 움직이지? 조시 조시 가야죠 조시 야 우리 아직 꼭대기 나왔어 아 오 오 아니 잠깐만 나 진짜 다리 후두르르르 거래 어떻게 잠깐만 나 다시는 반항치 않다 이거 흔들리지 흔들리지 자 자 자 자 아니 자 자 자 이리자 여기서 끝